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인 IBS가 2월 28일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IGC 카페테리 앞에서 홍보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2024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홍보와 더불어 IBS 홍보를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수업이 끝난 IGC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전 부스에 들러 많은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IBS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사람에 하나여 뽑기를 통해서 종류에 적힌 순위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뽑기에 당첨된 1등은 치킨 기프티콘, 2등은 버거 기프티콘, 3등은 나눔 커피 쿠폰, 4등에게는 초코파이를 지급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IGC 학생들은 행사에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행사를 주최한 IBS 홍보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IBS를 홍보할 수 있어서 보람찾고 많은 IGC 신입생분들이 IBS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하였습니다. IBS 김담현입니다.